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지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구평 대비 역대 물리원 킬러 해법 3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2018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2018학년도 수능 문제 혹시 이 캐스트 처음 보시는 분들은 1탄과 2탄도 있어요. 그래서 구평 전에 4번 1, 2, 3, 4 4개의 캐스트가 올라가는 것 중에 세 번째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은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역학도 좋았고요. 유체가 아주 좋았죠. 자 가장 많이 틀렸던 두 개의 문제 2018학년도 수능 문제 재작년 수능이에요. 첫 번째가 16번의 뉴턴 역학인데요. 처음에 16턴으로 잡고 있다가 전개 있었거든. 30으로 당겨서 0.3m 갔을 때 놔. 노니까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위치까지 올 때 어떤 정보를 주거든요. 그때 원위치 왔을 때 A와 B에 운동에너지를 구해서 그 중에서 A만의 운동에너지가 몇 줄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이게 4페이지에 있어도 되는데 16번은 3페이지죠. 3페이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뒤에도 뉴턴 역학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많이 틀렸던 이게 진짜 킬러였던 그런 시험 문제였고요. 또 하나가 20번 문제. 아 정말 유명한 문제죠. 2018학년도 수능에 20번 문제에 투체되었던 바로 수면차가 U자관에서의 수면차 문제인데 이게 끊어져 있는 밑에 있는 실이 이렇게 있다가 끊어지면서 떠올랐을 때 추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걸 갖다 주어진 문자로 표현을 하고 높이차 얘가 높이가 좀 변하거든요. 높이가 변하니까 그 높이가 몇 h 변하는지를 확인해서 추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는 역학과 약과는 연계된 스타일의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18학년 수능 때 제가 그 파이널 때 여기에 이 수면차가 생겨서 다시 U자관의 정적병이 생길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파이널 문제에서 넣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복습 겸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따로 뽑아서 보지 말고 그냥 복습한다 그냥 편하게 그냥 한번 아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문제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면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말고 필요한 것들을 한 세 개만 딱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중력 이외의 힘 중력만 일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데 중력 이외의 힘이 이런 장력이거든요. 장력이 일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그렇죠? 장력이 일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라는 거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장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토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당연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뭘 주냐면요. 한 물체, 한 물체의 여기서 이제 B에 대한 걸 뭔가를 주는데 B, B 한 물체의 퍼텐셜 변화량, 운동에너지 변화를 따로 줘서 그게 몇 배인지를 알려주는데 한 물체에서는 말이야 퍼텐셜 변화량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의 B는 G분의 A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G분의 A 왜냐하면 가속도라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일이잖아요. 알짜임은 MA, 알짜임이 한 일 이거란 말이죠. 이동거리가 S일 때 그럼 높이가 변한다면 높이 차도 S가 되겠죠. 퍼텐셜 변화량은 MGH지 않습니까? 그런데 H가 이동거리 S니까 날아가고 지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G분의 A예요. 당연한 겁니다. 한 물체에서 퍼텐셜 변화량과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비율은 G분의 A 형태를 나타낸다. 세 번째 연결물체, 연결물체지 않습니까? 연결물체는 질량이 운동에너지랑 비례해요. 질량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MV제곱인데 연결물체는 항상 둘이 속력이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운동에너지 B입니다. 질량이 만일 2대 1이다라고 하면 운동에너지는 연결되어 있을 때 항상 2대 1인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꼭 알아둡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정리를 좀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천천히 그냥 봐. 문제 조건과 함께 설명해 줄게. 처음에는 얘가 정지에 있었는데 정지에 있을 때 10N으로 당기고 있었대. 한 덩이로 보면 이게 10이면 얘가 받는 중력도 10N이겠죠. 그쵸? 근데 중력가스도 여기서 10Mv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 녀석은 질량은 1kg이에요. 중력가스도는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G는 10Mv제곱이라고 준 문제거든요. 예, 됐어? 여기서 1kg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 다음에는 얘를 바꿔. 여기 당기는 힘을 30으로 당겨서 끌고 오는 거예요. 30N만 당긴다라고 하면 이제 이 녀석이 중력보다 30이 크니까 얘가 역학적인 원어제 변하면서 이렇게 끌려와요. 여기까지 끌려오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장력이 한 일이 중력 말고 한 덩이로 보았을 때 장력은 30이잖아. 30 곱하기 0.4 바로 이 장력이 한 일, 이 장력이 한 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토탈, 여기서는 A와 B 전체 한 덩이로 보았을 때 이 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한 덩이로 보는 거예요. 한 덩이로 보았을 때는 이게 30 곱하기 0.4가 되어서 12줄이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토탈 역학적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토탈이요. 전체. A하고 B 다. 그게 12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놔요. 또 이때 놔. 놓으면 얘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원위치에 오거든요. 다시 원위치에 오면 둘은 퍼텐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위치가 똑같으니까. 높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왔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을 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중력만 일하니까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에 있을 때 원래 초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2.0였다. 2.0이었다. 라고 하면 나중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원래 역학적 에너지보다는 12줄이 증가해 있는 거예요. 12줄 증가한 다음에 보존돼서 다시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과 나중에 딱 왔을 때 처음에는 얘가 정지해 있었단 말이죠.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요. 다시 갔다가 오잖아요. 운동 에너지 생겼어.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됐다는 얘기지. 12줄만큼 이 12줄이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가 12줄만큼 증가해서 다시 돌아온 거야. 왜? 퍼텐셜은 같으니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원래 퍼텐셜밖에 없었거든. 그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12줄. 근데 그 12줄은 퍼텐셜이 같기 때문에 원래 역학적 에너지에게 같기 때문에 12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딱 돌아왔다. 그럼 이때 A 운동 에너지 구하라? 그럼 12줄을 몇 대 몇 수 나눠 갖는가? 그거 물어본 거야. 그걸 이제 두 번째 조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B를 줬거든. B의 퍼텐셜 변화량이랑 운동의 변화량이 이거랑 이거의 비율을 줬는데 바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두 배. 얘가 이거의 두 배를. 즉 이게 2분의 1로 준 거예요. 이 값을 2분의 1이다. 그러면 G는 몇입니까? G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몇이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죠. 가속도가 5구나. P에서 Q까지 갈 때 P에서 Q까지 끌려갈 때 가속도가 5인데 그건 전체 질량. 토탈 질량이 있겠죠. 전체 질량분에 우리는 전체 질량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B질량이니까 A질량만 알면 되니까 30에서 10 빼면 되니까 20이거든.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몇이에요? 4kg. 그렇다면 전체 질량이 4kg인데 B가 1kg이니까 A는 3kg이지. A라면 3대 1이지? 3대 1. 그럼 이 순간 갔다가 다시 왔을 때 토탈 운동에너지 12줄이거든. 이거를 3대 1로 가져가고 있다. 나눠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A의 최종 운동에너지는 12줄을 3대 1로 즉 4분의 3 12줄의 4분의 3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9줄이죠. 9줄. 9줄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좋은 문제였어요. 16번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뒤쪽에 이게 사실 19번에 있는 역학문제랑 좀 바뀌었어야 돼. 19번에도 역학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좋죠. 이 정도 난이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16번이었고요. 다음 20번도 가볼게요. 2018년 수능 20번. 제일 많이 틀렸다. 자, 니네 이거 유자관의 정적평형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기준면 잡아서 기준면 잡아가지고 양단의 압력이 같으니까 얘가 유자관 정적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이런 부유물에 대한 부유물 둥둥 떠 있는 거 있죠? 부유물 둥둥 떠 있는 부유물의 밀도는 부유물의 밀도는 토탈 부피 전체 부피분에 잠긴 부피 몇 분의 밀도 잠겨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거 떠 있는 유체 유체 밀도의 몇 분의 맨 이거입니다. 몇 분의 맨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편해 당연한 건데 이거는 얘가 흰평형을 받게 되면요 흰평형 중력과 부력이 같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부유물은 가만히 떠 있을 때 중력과 뭐가 같은 거예요 부력이 같은 거 아닙니까? 부력이 같은 건데 중력이라는 거는 그 물질 떠 있는 그 물체 있잖아요 부유물의 밀도에다가 토탈 부피 토탈 부피 그리고 로우 부위 G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부력과 같다 부력도 로우 부위 G인데 이게 유체 밀도 부위는 잠긴 부피 그렇죠? G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잠긴 부피라고 그러니까 부유물의 밀도는 G가 꺼지고 사라지니까 토탈 밀도 부피 분의 잠긴 부피 됐어요? 2분의 1을 잠겨 떠 있으면 이게 유체 밀도 로라고 하면 2분의 1로 3분의 1 잠겨 있으면 3분의 1로 4분의 1 잠겨 있으면 4분의 1로 4분의 1로라면 4분의 1 잠겨 있고 5분의 3로라면 5분의 3 잠겨 있는 거죠 5분의 3로지 괜찮아? 5분의 3 잠겨 있는 거야 여기 잠긴 부피가 5분의 3 부위다 이걸 찾을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첫 번째 이거 알아 두셔야 되겠고요 두 개만 알면 돼 정적평형은 다 알 테니까 두 번째는 이게 1차 정적평형 유자관의 정적평형 그리고 2차 정적평형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차로 정적평형이 한 번 벌어져요 그죠? 유자관에서 정적평형이 한 번 이루어지잖아 그 다음에 다시 상황을 변화시키고 줄을 끊은 틈 뭔가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2차 정적평형이 벌어지는데 이때 수면차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차 수면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 그치? 수면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긴 부피가 수면 아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잠긴 부피가 달라지니까 2차 정적평형 상태가 되는데 맞지? 이때 수면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면의 차이? 음 이런 상황 있지? 수면차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이럴 때 심지어 좌우가 다 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둘 다 변하지? 그치? 둘 다 변하는데 물의 양도 막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정적평형 상태가 되고 2차 정적평형 상태가 될 때 특히 이렇게 수면 아래 잠긴 부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 이런 문제에서 여기다가 추를 하나 더 올려놓으면 얘가 내려간 만큼 얘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얘가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데 이 수면차가 수면차가 이 잠긴 부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잠긴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옆에다가 추를 더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 그냥 똑같이 있어 똑같이 있는데 이 수면차의 원인이 잠긴 부피 때문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잠긴 부피에 의해서 수면차가 나타날 때 올려놓는 거 말고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말이야 왼쪽 관과 오른쪽 관 좌우 관에 좌우 관 높이 변화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면적이 지금 5대 S 5S랑 S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추를 뭔가 올려놓을 때가 H 내려가면 얘는 1분의 5H 올라가겠지? 밀린 부피만큼 밀려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말고 잠긴 부피가 달라지잖아 잠긴 부피가 달라지면 여기 수면이 변하는데 이쪽도 수면이 변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같이 변해 이럴 경우에는 좌우 관 좌우 관 왼쪽과 오른쪽 관 높이 변화가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추의 퍼텐셜 변화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불의 높이 차가 H였거든 얘가 이제 얼만큼 높이가 변할 거 아닙니까? 변하게 되는데 그 퍼텐셜 변화라는 걸 구하라는 건데 그때 이 두 가지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기초는 다 알잖아요 정적 표현 이런 건 다 아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기준면 잡아서 양단에 대기압 똑같으니까 무시해버리면 왼쪽의 유체 기둥이랑 여기 추의 무게인 압류이 같기 때문에 정적 표현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로즈 H지 않습니까? 로즈 H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 물체 추의 퍼텐셜 변화인데 이게 몇 분의 몇 로즈 HV냐 로즈 HV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량 M을 우리가 넣긴 했지만 M을 안 쓴다고요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로즈 HV 이걸 찾아나가는 거야 그럼 기준면 잡아서 왼쪽에 로즈 H 유체 기둥 여기는 S분의 Mg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MgH를 구해야 되는데 Mg는 로즈 Hs 다 라는 걸 여기서 구한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얘의 높이 변화만 구하면 돼요 됐습니까? 잘 봐 얘를 땅끈이가 위로 올라가니까 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거란 말이야 수면 아래 부피가 달라진다고 수면 아래쪽에는 말이야 수면 아래의 부피는 유체 부피랑 뭐가 있는 거예요? 잠긴 부피를 포함한 게 수면 아래 부피지 얘도 봐봐 여기 수면 아래 부피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아래쪽 부피를 말하는 거거든 아래쪽 부피를 말하는 건데 이 아래쪽에는 유체는 동일한 양이 있고요 잠긴 부피가 둘이 다른 거죠 잠긴 부피 차이는 5분의 2부일 거야 그치? 오케이? 잘 봐 이때 잠긴 부피가 달라지면 얘가 X만큼 낮아지잖아 여기 추의 무게를 변화시킨 게 아닐 때 얘도 X만큼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바닥 압력이랑 여기 바닥 압력이 같으니까 얘가 원래 안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왼쪽도 아직 압력이 변했어 압력이 변했는데 X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에서의 압력의 변화는요 로우 G X 변화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바닥 압력이 다시 같아졌잖아 여기 압력이 여기 압력이 그럼 여기서도 압력 변화는 똑같이 로우 G X 프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둘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X가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잠긴 부피에 의해서 수면차 잠긴 부피 차이가 나와 수면차가 날 때는 좌우간의 높이 변화는 반드시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얘가 X 내려가면 얘도 X 내려가지 그러면 수면 아래의 부피의 차이는 이게 5S라고 했잖아 이게 S라고 했기 때문에 수면 아래의 부피 차이는 5SX 더하기 SX라서 6SX인데 이게 바로 잠긴 부피 차이 5분의 2V예요 이게 5분의 2V야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얘의 높이 변화를 구해서 MGH, MGX를 하고 싶은 거거든 MGX 추의 포텐셜 변화는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MG 곱하기 여기에 높이 얘 낮아졌잖아요 MGX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SX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X는 그렇죠? 예 X는 15 X는 15S분의 V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MG 곱하기 X를 원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X값이 15S분의 V이니까 15S분의 V이기 때문에 S가 꺼지고 사라지면서 15분의 1 로지 HV 15분의 1 로지 HV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원하는 문제가 바로 2018학년 수능 문제 20번과 가장 많이 틀린 유체 유자관 정첩평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유물의 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잠긴 부피의 비율을 가지고 밀도를 구할 수 있다 2분의 1 잠겨있으면 2분의 1 로 3분의 1 잠겨있으면 3분의 1 로 3분의 1 로라는 얘기는 3분의 1 잠긴다 부유물 부유물이 언제 알지? 둥둥 떠 있는 거 1차 정첩평형 2차 정첩평형 정첩평형이 두 번 벌어지는데 잠긴 부피에 의한 수면차가 나올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 변화가 같다라는 거에서 수면 아래 부피 차이가 5분의 2 부위므로 그게 바로 OSX SX 더한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복습이 좀 됐어요? 이거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수능 역사에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잠긴 부피에 의한 유자관에서의 수면차가 물론 제 커리상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 이 당시 모의교사에서도 있었고요 잘 복습해서 나중에 혹시 유사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